지난 2020년 8월 폭우로 무너진 대곡교를 재가설하는 공사가 다시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홍수 등에 대비해 대곡교를 기존 교량보다 2.6m 높여 설치하려다 주민들이 급경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해 반발하면서 지난 2021년 6월 공사가 중단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1m를 낮추는 안으로 중지하면서 2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하게 됐습니다. 시는 교차로 체계와 노면 표시 정비, 최고속도 제한 표지, 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올해 내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